아 선생님들! 네 반갑습니다! 아 오셨구나! 아 원래 늦게 왔어요! 얼마 들고 가야 되죠? 300만벨만 들고 오세요! 에? 콩콩님은 그 정도의 돈이 있으세요? 저 1000만벨이 있는데요? 100만벨 들고 갈게요 일단은! 네네 아 맞다! 저도 그 정도만 챙길게요! 아 섬겨놔야 되지 맞다 귀찮아 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푸꾸리 카지노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CCTV 저의 카지노고요 자 선생님들! 자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1000과 100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선수금 받겠습니다 입금 받을게요 5만벨 부터 100만벨까지 받고 있습니다 선님들 우선 5만벨 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 5만벨 자 입금 받겠습니다 선생님 아 이거 집에서 돈 부러지냐? 아 이거 집에서 돈 부러지냐? 안돼요 안돼요 릴렛을 밖으로 끄집어 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괜히 꾸며네요 자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아 여기가 그 카지노가 있다는 그 바크인가? 자 돈 줄게 마 5만벨 아 5만벨 아 5만벨 먼저 해보겠다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들 자 원하시는 곳 이제 나는 겨우스님은 파랑이지 파랑 걸리면 내 주는거지 파랑 걸리면 선행님에게 하얀색 걸리면 다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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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림판 1000만벨 더 줘야지 인마 장난하나 뭐야 왜 선행님이 가져가요? 네? 선행이었다 또 메가 파랑인데? 아 이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네 저희가 봤을 땐 배경이 파랑이에요 그러면 콩콩이 기준으로 하죠? 아 근데 이번에는 좋잖아요 아 그럼 이번에는 선행이 우리 기준하고 다음에는 콩콩이 기준으로 그래 그래 어휴 역시 사장님 아 통이 크시네 아주 네 띄웠어요? 띄웠어요?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자 두 분 다 파란색 배경이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1 3 5 7 자 하나 하나 둘 셋 오 마냥 아 어어 저는 그럼 20만벨 줘야 하네요 자 그러면 저 한 번 더 할게요 저 99,000d 더 드릴게요 사랑 Alors 갈게요, 선생님들. 내가 게이트 뭔데? 갑니다! 어머니, 이 색이... 돌려, 돌려, 돌림판! 와! 염소다! 잠깐만! 잠깐만! 아! 희색이! 내가 파란색이었네! XX 뭐야, 나! 아이구, 축하드립니다, 선생님들. 두... 두 동다리 주세요, 두 동다리. 아우, 축하드려요. 사심하실방 하실! 사심하실방 하실... 사심하실방. 얘들아! 팔이 커진다! 다주 언니 이번엔 흰색이야 진짜. 와봐. 콩이 파산시키자. 이러면은 80만벨! 160만벨 잃는 거야 쟤. 돌려돌려. 돌린다. 못 보겠어. 나이스! 아! 아니네? 나중에 이리 와보세요. 오케이? 오케이? 이해하셨어요? 저희 덕분판 있지. 자! 베팅 받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 그만하려고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 돼! 안 돼! 하지마. 하지 말라고. 그거 아니잖아! 하지마! 칼! 손모가지 날아라 보여요. 파란색? 산아 너 느낌으로 가야 돼. 난 파랑. 파랑밖에 안 보여. 땄났으니까 뭐. 갈게요. 쟤가 뭐 안 보지? 저 선생님이랑 반대로 갈게요! 저 20만벨이요. 다섯 덩이 한번 해봐? 딱 대단할 거야. 다섯 덩이? 크게 한번 갈 거야? 오케이. 다섯 덩이 시작 갈게요! 다섯 덩이 갈게요! 다섯 덤벨 간다고요? 네네네 여기 내놓을 테니 여기 이거 따면은 우리 쟤 있잖아 우리가 따잖아? 어 그러면은 200만벨 잃는 거야 맞아 왔다 날강조새끼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갈게요 네 화면 뛰어오셨죠? 네 파란색이 나오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파란색? 네 저희 인생 다섯 킥 다섯 몇 킥 civiliz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